환영합니다! 친구들, 안녕! 엘리예요! 오늘 엘리 마술쇼에 오신 여러분들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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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엘리의 첫 번째 마술! 짠짠짠! 어? 화분인데 예쁜 꽃이 피어있질 않네?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하나 필요한 건 바로 엘리의 여술봉! 자, 그럼 친구들, 너희의 사랑을 여기에 좀 불어넣어 줄래?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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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직 부족해! 부족해!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세요! 훅! 훅! 허! 이젠 충분해! 자, 그럼 수리수리수리수리수리 마술쥬리수리 마술쥬리! 하나, 둘, 셋!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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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모자! 자, 그럼 수리수리수리수리 수리수리수리! 얍! 어? 오? 친구들, 이제는 진짜예요. 하나, 둘, 셋! 슉! 헉! 엘리 세 번째 마술 준비물을 바로 가져올게요. 자, 두 개의 종이컵! 이 종이컵 안에는 아무것도 물이 들어있지 않는데요. 한쪽에만 엘리가 이쪽에만 물을 넣어줄 거예요. 물을 슉! 자, 그럼 방금 전에 물을 따랐던 컵을 여기에다 물을 옮겨줄 거예요. 슝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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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친구들 보이죠? 여기에 있었던 물을 엘리가 탈탈탈탈 짠! 보이죠, 친구들? 지금 물을 다 이 컵으로 따라줬어요. 자, 그러면 엘리가 이 컵에다 마술을 부릴 거예요. 여기에 물을 엘리가 지금 사라지게 하는 주문을 걸었어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혹시나 모르니까 물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엘리가 물을 사라지게 했어요. 그럼 엘리의 마술쇼는 성공적으로 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워. 정말 열정적인 엘리의 마술쇼였어. 이렇게 더운데 혹시 눈을 만들어주는 마술 어디 없을까? 그럼 누나 만들어줘라. 엘리 시크릿북, 넌 못하는 게 없구나? 엘리 시크릿북이 알려준 눈 만드는 마법의 재료들이에요. 먼저 물, 그리고 스노우 파우더. 정말 이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건가? 그럼 바로 한 번 실험해 볼까요? 진짜 하얀 눈처럼 희고 근데 이게 전부인 건 아니겠지? 자, 그럼 여기에 이 한 스푼을 슉 눈처럼 뿌려주고 물만 넣어주면 된다고 엘리 시크릿북이 그랬는데 정말 될까요? 그럼 물을 부어줄게요. 친구들, 이거 뭐야? 물이 어디 있나요? 오, 엘리 진짜 마술 너무 잘하지 않아요? 이거 봐요, 물을. 눈으로 만드는 마술! 엘리의 매직 쇼!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엘리가 색깔 눈을 만들어 볼 거예요. 뾰루룩! 친구들, 여기 보이죠? 어떻게 여기 초록색 눈 그리고 여기 빨간색 눈 다시 한 봐. 다시 한 봐. 오, 더 많아진다. 흘러내리는데! 아, 이거 진짜 재밌다. 노랑! 우와, 이거 꼭 얼음 슬러시 같다. 노란색, 노란색이 예쁜데? 신는다, 색 눈. 여기 아직 안 녹은 거 있어. 그럼 노란 물을 좀 더 부어볼까요, 여기다? 꺼진다, 더 잘 꺼져. 눈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엘리의 상식. 스노우 파우더는 고흡수성 수지예요. 적은 양의 가루가 물을 흡수하면서 마법처럼 몇백배의 크기로 커져요. 정말 신기하죠? 친구들, 오늘 엘리와 함께 이 스노우 파우더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엘리는 더 재밌는 만들기로 돌아올게요. 친구들, 안녕! 오, 누웁니다! 누웁니다!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